소 Bapt 러브 비트 제목! 캐릭터 이름 뭘로 하지? 캐릭터 이름 적폐청산으로 하자구요? 고독한 댄서니까 약간 2019년 느낌 내서 고독한 멍서 어 지금 내가 불금 꺼서 설마 노래불금 안들리는 거야? 어? 노래부금이 안나와 아 잠깐만요 아 다! 잠깐만! 잠깐만! 아 잠깐만! 쓰읍 무슨 놀.. 어.. 어! 나는 우우우우우 나 지금 신나는 노래가 들어져있어 나는 너무 신나 노래가 막신이 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하는 노래 나는 노래.. 나 꼴등이야 나아 어! 어 교관님 내가 부르고있어 울지마! 고독한 댄서야 울지마! 울지마! 어 내가 주인공같다 저러고있으니까 약간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죠? 나머지 춤추고 있고 나 혼자 약간 슬픈 감정잡는 그런 느낌? 내가 주인공 맞네 오케이 핫 핫 핫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노래 나와요? 어 아침에 일어나 문득 잠을 써 깨 어 울지마! 울지마 뭔써야 핫 핫 흐스피 옿 오케이 자 요거 오케이 사주고요 아 얼굴도 바꿀 수 있구나 툭 치면 울거야 이거다 이거다 나의 댄스가 나으려고 그래 이걸 또 가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.. 돈 내고 이렇게 만들었어 삐 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모드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펜! 와아 펜 만들기 칵 칵 칵 칵 칵 칵 고독한 댄스방 아 이제 와 뭐야 이거 벌써 다 가입 신청을 한 사람들인가? 이거 확인 누르면은 다 들어와지는 건가? 칵 칵 칵 칵 칵 칵 칵 칵 와아 펜 칵 칵 칵 칵 뭐야 이거? 러브비트를 소개한 친구의 캐릭터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플레이 앤 씨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아이디는 없군요 떠요 펜님 펜.. 펜 이름이 맞짱 떠 라고? 너무 무서운데요? 하하하하 우린 고독하게 춤추는 사람들인데 스읍 펜 배틀 아 잘하는 잘하는 펜 안됩니다 못하는 못하는 펜만 가능 저희 못해요 바로 거짓말 들어가면 또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또 백마타고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막 떨어질거죠 춤 안추고 있어도 막 등에서 손 말아가지고 막 손동작으로 춤추고 제가 초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비번 없이 만들어볼게요 일단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미팅 파티는 뭐야? 이건 그냥 파티하는 건가? 미팅 파티 안 보여 만능칼님의 힘자랑 콘테스트 좋았어 고고 이건 또 뭐야? 뭐 하하하하하하하하 내리세요 아 약간 그거 그 감성이구나 약간 강호동의 프로포즈? 아 그게 아닌데? 러브게임인가? 아 뭐 있었는데? 프로포즈 맞나? 쓰읍 어 뭐야?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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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! 뭐야 누구 나갔나봐요 어 얘 발바닥만 비비고 있잖아 우리 고속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속이 발로 지금 흑흑 흑잠전하고 있잖아 다들 정답게 춤추고 있는데 야 혼자 열심히 추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됐다 어어 하이 반가워요 오예 하이 반가워요 부담스럽게 생겼어 하하하하 울지마세요 금방 추고갑니다 아 여기서 저는 F1은 안되네 아 나 못 골랐어 F1 눌렀는데 안돼가지고 아아아아 아 내가 안 골라서? 아 내가 못 골라가지고 그런건가? 아니 지가 안 골라놓고 왜 우냐 얘? 어이없네 어 이번에는 고독팀이 없다 이번에는 다 이번에는 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 좀 어떡해 하하 하하 자 아아 하하 파 좋아하세요? 라면에 넣으면 꿀맛 꽃은 못 넣어요 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엥간이 못하면 똥 나오는구나 파도 그나마 어느정도 해야 파 주는거에요 와아아아 하하하하 그럼 막판으로 그 펜전 저 초대해주세요 자 곧댄 화이팅 자 우리팀 곧댄 화이팅 이 노래 뭔데요? 오우 뭐야 뭐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하하 시야커 오우 오케이 지코 지코 화이팅 오케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이러면 이러면 내가 유리하다 오케이 다 울어 다 울어 다 울어 아무도 행복한 사람 없어 오케이 다 울어 아 모르는 사람은 안무가 우는거다 저쪽은 울 때도 칼군무야 우리도 칼군무로 울어요 틀릴 때 다같이 틀리자 그럼 틀린지 몰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라하 나 나 나 나 노래 따라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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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분 또 야 너비 하ㅠㅠ 어우 우리! 칼국무중 좋았구려 오케해 쿠오옥!! 죄송합니다 아,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거죠?! 아니 우리팀 졌다고 벌서지 맙시다 지면 진거지 왜 벌을 써 자 오늘 자 러브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구요 같이 못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What doesn't kill you make you stronger